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면 진행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인 것은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형이 뭔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가 바로 이 진행형의 형태가 되겠고요. 진행형이라는 것, 그 이름 안에 진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일을 묘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진행형이죠. 그래서 그 뜻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b 플러스 ing가 항상 진행형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b 플러스 ing가 쓰였지만 진행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건데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진행형이 결국은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이 ing에 숨어 있습니다. 이 ing가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 것인데 해석을 할 때 그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에요. 즉 현재 분사가 원래부터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그런 진행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b 동사와 합쳐져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또 알고 계실 거예요. 이 ing가요. 현재 분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생김새가 똑같이 ing인데 동사에 동명사로 쓰여서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그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많은 뜻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 되겠고 동명사라는 것은 현재 분사와 그 모양이 똑같아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인 것인데 이번에는 그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게 아니라 명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동명사인 거죠. 뜻은 뭐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자 b 플러스 ing가 쓰였을 때 그 ing가 현재 분사라면 진행형이 되겠지만 이 ing가 동명사인 경우에는 진행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동명사로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인지 자 예문 준비해왔어요. 같이 살펴볼게요. 이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my hobby is reading이라고 적혀있죠. hobby라는 거 취미를 말하는 거고요. read라는 동사 읽다 라는 뜻이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해석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그쵸? 자 읽어볼 텐데 my hobby is reading 여기 보면 is reading이라고 비동사와 read라는 동사 뒤에 ing가 붙여져서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면 이 문장 어떻게 읽힙니까? 내 취미는 읽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되게 어색하단 말이죠. 내 취미가 읽고 있는 중이라고요? 내 취미가 살아있어요? 뭐 그래서 내 취미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어색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진행형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쵸? 이 reading 자체를 동명사로 봐서 my hobby, 내 취미는 is 뭐냐면요. reading, 읽는 것입니다. 즉 내 취미는 독서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예문처럼요. 주어가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 뒤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오면 어 이건 진행형이라기보다는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쓰인 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서 다음 예문도 같이 볼게요. 조금 길죠?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All I care about is studying English. 여기서 사용된 표현들 중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뭐 care about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쓰다의 뜻이 되는데 All I care about is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I care about은요. 앞에 있는 all을 꾸며준 겁니다. 조금 어렵게는 이게 이제 뒤에서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해줬다고 해서 후치 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all과 I 사이에 that이라든지 which이라든지 등등이 생략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All is studying English. 에만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보면 is studying. 비동사 다음에 ing가 쓰인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진행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all 모든 것은 is studying. 뭐하고 있는 중이래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래요. 뭐를요? English 영어를요. 자 모든 것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래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저를 지금 찍어주고 있는 이 카메라도 그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모니터도 저를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중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뭔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이상해라는 느낌이 분명 드실 거예요.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것처럼 뭔가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면요. 즉 뭔가 진짜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쓰였지만 이게 진행형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맞습니다. 이거 진행형이 아닌 거예요. 이 studying을 그냥 동명사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더 말이 잘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ll is studying English는 모든 것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다 모든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모든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또 무슨 뜻이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빼놨던 I care about을 다시 넣고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자 all 모든 것 근데 어떤 모든 것 I care about 내가 신경 쓰는 모든 것은요. is 뭐라는 거예요?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의역을 해보자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쓰였지만 진행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핵심은 뭐다? 똑같은 ing더라도 이게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에 따라서 진행형이냐 아니냐가 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렸던 그 팁을 기억을 하세요.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처럼 뭔가 동작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